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술 라이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발더 미니나 이런 제품들을 소개를 했는데 요거는 이번에 새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발더 S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발더 미니 이런 제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성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박스 부서품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발더 S 제품과 발더 제품 본체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옵션들 레일 조각이랑 육각 렌치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는 이전에 나와 있던 발더 미니나 이런 제품들과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품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발더 미니 같은 경우는 밝기가 맥스 600루멘으로 조금 더 이 제품 발더 S보다 밝기가 조금 낮았어요 근데 33% 정도 향상이 되어서 얘 같은 경우는 최대 800루멘의 밝기를 사양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거리 역시 130m 실제로 뭐 조금 저출력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 한 14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보이는 이 스위치의 레버를 통해서 화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시 모드 그리고 플래시와 레이저 사이트를 같이 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레이저 사이트만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모드 세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전 제품과는 다르게 레이저 사이트 같은 경우는 레드색이 아닌 그린색의 레이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발더 미니라든지 발더 RL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발더 RL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시겠죠?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사이즈 확실히 사이즈 차이를 느끼겠죠? 발더 S 제품 발더 RL 제품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핸드건에 장착을 할 때 이렇게 퀵 가이드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에 장착을 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레버를 푼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조절을 장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총에 장착을 해서 빼고 달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는 않으실 테지만 실제적으로 총을 장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퀵 가이드 방식으로 장착을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장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착을 할 때는 총에 맞게끔 높이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레일이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가 있던 라이트를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겠죠? 그래서 레일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가능해서 조금 더 앞으로 뽑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금 더 앞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바짝 붙이고 싶으신 분은 뒤쪽으로 밀고 이렇게 락을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라이트 사에서 이 사양에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가서 기본적인 스펙을 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방진, 방수 등급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이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구글을 찾아본 바 이 제품은 방진 테스트는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방수 테스트 IPX 4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4등급이라고 하면은 그냥 흐르는 물에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조금 더 방수를 한다라는 그 정도의 방진,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속에 담근다든지 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할 때는 비가 올 때 사용을 한다든지 좀 바람이 많이 불다든지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뿜는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세면대에 이렇게 헹굴 때 이렇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오라이트 제품과 동일하게 충전은 이 위에 있는 자석의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충전기를 우리 휴대폰 충전기에 장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달고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충전을 하실 때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완충이 되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충전되는 중에는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내장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요 3.7V 300mAh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100루멘 정도 세팅을 했을 때는 최대한 140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런타임이 140분 정도 플래시를 비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상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용으로 사용을 할 때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1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 충격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저희같이 에어소프트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부러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할 일은 잘 없겠죠 굳이 아깝게 산 돈을 기스를 내가면서 떨어뜨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테스트 제가 실제로 밖에 가서 테스트는 해보니까 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찍히면 아깝잖아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야외에서 비춰봤을 때 이렇게 참고 영상처럼 이 정도의 밝기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 최대 밝기가 800루멘이라고 말씀하셨죠 800루멘으로 비췄을 때는 이 정도의 밝기 그리고 100루멘 저절전 모드로 100루멘을 세팅을 할 때는 이 정도 밝기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깔 레이저를 발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야외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보통 한 20-30m는 충분히 밝기를 비출 수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최대 맥스 조사거리가 뭐 한 130m라고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30m를 풀로 다 비춘다기보다는 130m의 불빛을 어느 정도 비출 수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으로 오른손 잡았을 때 이렇게 오른손으로 킬 수 있고 왼손잡이 분들이 이런 식으로 왼손을 사용할 때 이렇게 킬 수 있게끔 양손이 다 사용하게끔 이렇게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도 아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점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오라이트 같은 경우는 7월 26일 월요일부터 기본적으로 31일까지 한 일주일간 구매하신 분한테는 I3이라는 블루 라이트를 조그만 라이트 있어요 그 계정당 하나씩 드리고 기본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에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35% 정도 금액으로 1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번 할인 행사 할 때 좀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글록 17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면은 이 정도 좀 약간 언밸런스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착을 했을 때 17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 좀 앞쪽으로 터진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렇게 레일을 조절을 해서 요거를 가능한 최대한 앞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요 사이에 공간이 뜹니다 뜨고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은 손가락이 안 닿아요 손가락이 긴붙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레일을 가능하면 이렇게 뒤쪽으로 밀착을 해서 17 쓰시는 분들은 사용하는데 요 앞에 공간이 생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렇게 글록 17에 장착하기보다는 요런 식으로 글록 45라든지 또는 글록 19, 19X도 되겠죠 요런 컴팩트한 모델에 장착을 하면은 이 총구 방향과 높이도 맞고요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좀 아기자기하고 이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한번 17에 장착을 했을 때와 19에 장착을 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요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더 S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일단 발더 미니라든지 발더 RL 모델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더욱 딱 좀 꽉 찬 느낌으로 이렇게 마운트가 되는 모습이 솔직히 조금 더 이쁩니다 그 외에는 뭐 작동성이라든지 기능성은 밝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에어소프트 유저인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 오라이트 제품들을 리뷰를 할 때 이 홀스터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마침 또 제가 알리에서 이렇게 홀스터를 하나 찾아서 사봤습니다 맞는 홀스터 여러가지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슈어파이어 XH35 용의 이 카이덱스 홀스터를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장착이 돼요 지금은 제가 나사를 꽉 조아놨는데 XH35에 요런 식으로 장착이 되니까 홀스터를 구매를 하실 분들은 XH35 요렇게 카이덱스 홀스터를 구매를 하면은 슈어파이어 XH35 용입니다 XH35 용을 구매를 하면은 발더미니 라든지 발더RL 발더S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모두 이렇게 마운트가 됩니다 요 뒷부분을 조금 조절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총을 떨어뜨렸을 때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금 더 빡빡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플래시의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 안 납니다 자기에 맞춰서 조절을 한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홀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전용 홀스터를 쓰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용 홀스터를 이제 커스텀으로 맞추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또 찾기도 힘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넷플리카 홀스터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카이덱스 홀스터 중에서도 요런 좀 넷플리카 홀스터 사서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카이덱스라고 하는 홀스터를 잘못 살게 되면은 실제 카이덱스가 아닌 이 PVC로 뽑은 사출은 이런 싸구려 홀스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주의하셔가지고 아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한 3만원대 정도 됩니다 3만원대 되는데 진짜 카이덱스 재질을 쓴 홀스터를 구매를 했는데 딱 떨어져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XH35용과 슈어파이어 제품 중에서 비슷한 제품들 있죠 그래서 홀스터를 몇 개를 샀는데 알리의 셀러가 3개를 보내주는데 전부 다 XH35용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디스푸을 걸까 하다가 제가 한번 봐줬다 싶어서 그냥 그 3개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XH35 홀스터 라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홀스터를 구매하실 분들은 슈어파이어 XH35용 이 홀스터와 호환이 되니까 그 점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라이트사가 보면 실제로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유튜버 분들에게 제품들을 많이 협찬을 해서 리뷰 영상도 찍고 하는 이런 무상 협찬 이런 것들 마케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같은 경우도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소프트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어소프트 유저가 되게 좀 많이 알고 계시고요 할인 행사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의 뭐 한 달에 거짓말 좀 못해서 반 이상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차라리 이런 할인 행사보다 할인 행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전체적인 금액을 좀 더 낮춰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현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는 제가 뭐 어떤 그런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희같이 에어소프트 유저라든지 서바이벌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오라이트 발더 S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행사할 때 구매를 하시면 확실히 싸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 링크라든지 쿠폰 코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쿠폰 코드가 설명란에 같이 첨부를 해둘 테니까 구매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